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퍼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히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피해를 본 교사와 학생이 500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나왔는데 온라인에서는 가해자들을 직접 찾아내 신상을 공개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.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관악경찰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입건했습니다. 피해 여학생이 신고한 건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이 넘습니다. A 군은 자신이 만들지는 않았고 온라인에서 의뢰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인천의 한 고등학생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피해 교사가 직접 사진 속 교실 분석을 통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는 등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 이틀간 약 2,5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17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피해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직접 가해자를 찾아 보복하자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했습니다. 참여자들은 각 지역의 딥페이크 가해자를 찾는다, 경찰이 안 되면 우리가 처벌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학교, 심지어 가족연락처 등의 신상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대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SBS 신용일입니다. 전혼락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